어제 이혼했어요. 수천억 자산가인 한민국과 영화 배우 이혜리의 이혼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. 변호사요? 제 정신이 아니고서야. 어떻게 네 친구인 나한테 변호사를 해달래? 내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. 한민국이 나를 향해 무릎을 꿇고 입술을 바닥에 대고 용서를 대는 것. 모든 건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한민국 대표에 관한 인터뷰는 제가 합니다. 같이 살자 우리를. 안 품었어? 사랑이 좀. 잊지 못한. 사랑이죠. 눈물 흘러요. 감추려 뒤돌아손. 겨과도. 함께 웃던 날과. 추억의 시간이. 아직 남아 있죠. 내 맘속에. 지친 공감합시다. 이런 얘기를 6년 전에만 나눠서... 아니... 한국 씨 안 좋아하잖아! 지금 내 맘속에는 한빈국 씨가 전부인데... группätter의 나인 사무원에게 바삭빈 повbed함... К Object!